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개구리 아니야 이거? 미쳤다. 헐 개구리 있어. 왔다! 타삭타삭하고 달콤한 쿠키의 전두콩. 타삭타삭. 짭퉁 가자 짭퉁. 이런 데가 짭퉁이야. 들어오라는데? 근데 여기는 문이 안 열릴 것 같아. 들어오래. 아 이런 데 이런 데. 문 열려있잖아. 이런 데 이런 데. 대놓고 열고 있네? libik Showbio 이니까? 추병 진짜에 있다. 네, 네. 안에 벨트는 좁다 보고 그러면 안에 들어가다 볼펄 보자.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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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에요. 심어도요? 흐하하. 심어도요. 예, 인생이여 심어도요. 심어도요. 아하하. 후추는 수업입니다. 여기 진짜 들어오니까 또 쫙 깔려지네 비밀의 문 이거 신권 프라다요? 프라다 이게 무슨 피? PVC, 설탕, 설탕 PVC, 설탕, 설탕 합성, 설탕, 설탕, 설탕 비밀의 문 신기하다 이런 거 이렇게 대놓고 팔아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문 해놓고 파는 거지 경찰 들어오면 문 닫는 거지 방금 몇 개? 280 280 싸다 아니야, 비싼 거야 YKK집 YKK집? 왜 이렇게 영어로 많이 쓰지? 260 거의 한 절반은 깎아야 되는데 20원 깎아주면 거의 뭐 미영 탈 거야 너는 몇 개? 150g 100원 불러봐? 100원 너무 양아치야? 150에도 엄청 싸네, 3원은 안되네 오케이, 그냥 하나 더 가져온다 내가 더 기다려야겠다 8도 좋아할까? 더 기다려야겠다 오케이? 마지막 한 기간 200원 안 괜찮아 에이 800원 안 괜찮은 것 같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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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깔끔해 이런 게 나은 것 같아 너무 좋은 척하면 안 돼 그럼 안 깎아줘 그럼 이거 이거? 아니 이거 80% 어? 80% 80%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마지막 140 150 아야 150 140 140 140 140 제일 잘 들어요 아아 너무 잘 들었어요 아 나 아까 120%에다가 140% 안 돼 깔끔하구만 원래 벨트는 검색색이 아니라 비율이 없어 100 140 하하하하 진짜 파워야지 잘 잤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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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지하상가에서 쇼핑 좀 하고 지금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 자전거 봐 자전거 진짜 무섭게 많다 제가 이 마사지샵을 예전에도 올렸었어요 마카와 초창기에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편집을 너무 못해가지고 진짜 제가 봐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와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여기 호텔 이름은 Milan Juden 자, Milan Juden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설레? 마사지 좋아해요 와 사람 많다 야 가격표 바뀌었다 비싸졌나 보다 슈퍼 아, 매일 한 시간에 마사지 한 시간에 찍고 싶어요 한 시간 반에 응? 한국어도 좀 먹을래? 한국어 미싱샹 세, 세, 세 향 한국어 미싱 우먼 도 샹 우먼 도 샹? 메요 바 하하하 여기는 아, 여기 좋네 어 그러면 이제 씻고 샤워도 있고 여기 사우나도 있어 아아 지금 씻고 왔고요 이제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직원한테 말하면 방을 안내해 줄 거예요 여기에 방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미쳤어요 여기 스케일이 이게 다 방이에요 이게 다 방 전부 다 방 만약에 여기 단골이라면 잘했던 사람 번호를 기억해 놨다가 이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제 마사지를 받아도 돼요 사이즈 봐 사이즈 이거는 진짜 이 마사지샵의 일부 쿠키 일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방 봐봐 방 사이즈를 보소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있고 저 끝에서 더 있는데 제가 한번 집 놔두고 갔다 올게요 이거 뭐 맛있을 건데 요거 뭐 시권나? 요거 시궈, 샤워, 샤워, 샤워 나 시궈 시궈, 요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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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계쫄쫄 이게 방인데 아늑하고 TV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친구가 들어가 있어서 못 들어가지 화장실도 있어 화장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하루하루 잘 받았어 귀여우라네요 우리 이렇게 넘어와서 마라샹고도 먹고 쇼핑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이러고 이제 주에 돌아가려고요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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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아무튼 여기 기회 되시면 이쪽 주에도 넘어와서 도착비자 받아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놀이공원 좋아하는 사람들은 장롱에 놀이공원도 있으니까 온천 가봤냐 근데 그리고 온천호텔 반갑습니다 도착비자 만들고 찍어주세요 도착비자 받는 방법은 제가 예전 영상에도 올렸었는데 제가 또 다른 영상에 올릴 거예요 그럼 저는 마카오 권이었고요 친구 선영이었습니다 안녕